네 지금 여기는 우간다 북단에 위치한 카라모자 지역입니다 어제는 해질녘에 언제 올지 모르는 어머니를 기다리라며 현지 직원과 홀로 남겨두더니 오늘은 이렇게 현지 직원도 없이 차도 없이 생경한 땅에 이렇게 오롯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게 인생이라지만 내 인생의 만남이 참 어렵다지만 참 이렇게 완전 완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을 인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입니다 감사합니다